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지원주택은 지역에서 홀로 서는 것을 돕는 집이라 했습니다. 지원주택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삶의 변화, 그들이 느낀 혼란, 해결할 과제에 관한 이야기, 지원주택 사람들입니다. 지원주택은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배제된 이들, 즉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만성노숙인, 위기상태의 청년들이 지원주택을 통해서 자기 집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 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연들은 지원주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입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의심되는 자립생활, 그동안 시설이나 병원, 거리에서 노숙을 선택하도록 강요된 이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립생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프리웰 지원주택에서 탈시설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임소라 코디네이터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임소라 이 이네 씨를 처음 만난 날은 입주를 10일 앞둔 11월 21일이었다. 샘보호 작업장에서 퇴근하는 이네 씨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양천구청역까지 함께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전 임소라라고 해요. 이네 씨 오리동으로 이사가잖아요. 거기서 이네 씨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네? 선생님? 전 선생님이 아니고 이네 씨가 부르고 싶은 대로 생각해 보고 불러줘요. 한 시간 후 이네 씨가 전에 살던 신정동 체험호음에 도착하자 다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렀다. 언니! 언니! 그날부터 나는 이네 씨의 언니가 되었다. 오늘은 3월 30일. 이네 씨가 이사 온 지 4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네 씨는 커뮤니센터에 매일 찾아온다. 501호 아저씨가 선물하신 커피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우리가 처음 만난 날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본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기억나? 이네 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작업장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네 씨, 집에서 이사 올 때 가져온 것에 관해 이야기했었지? 응, 그거. 의자. 이사 가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이사 오니까 좋았어? 응. 오리동으로 이사 온 날부터 이네 씨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 이사 오니까 좋아요? 어떤 날은 자신 있게, 어떤 날은 질문자의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한다. 응? 어떻게 좋아요? 이네 씨의 대답은 늘... 아니면 그냥... 이네 씨는 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속상하다고 울기도 하고 빵 터지며 웃기도 하고 나의 장난에 화가 나서 획 가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신정동과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 여기. 지원주택에 와서 제일 좋은 건 뭐야? 방이야, 사람들이야. 방. 신정동보다 여기가 뭐가 좋아? 응, 여기 4층. 있어서 좋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아? 응, 신정동 없어. 또 뭐가 좋을까? 여기 사람들 좋아. 이네 씨는 두 달 전 어느 날 퇴근 후 커뮤니티 센터에 오자마자 싸웠어? 라며 꺼이꺼이 울었다. 그리고 3주 동안 코디들이 화해를 권유하고 다른 작업장도 가보고 원래 다니던 작업장에 출근도 함께했다. 늘. 응, 알았어. 라며 코디들의 의견을 따라주던 이네 씨이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했다. 이네 씨는 노들 약을 선택했다. 노들 가면 새로운 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응. 샘 작업장 다시 다닐 거야? 아니? 그리고 대망의 첫 등교일. 코로나19로 야근 휴교에 들어갔다. 오늘도 이네 씨는 심심해 보인다. 신정동에서 심심했어? 응, 잠잤어. 심심해서 잠만 잤어? 응. 여기는 안 심심해? 괜찮아. 요즘 이네 씨 뭐해?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고 나노 언니도 있고 밥 먹고. 본인은 괜찮다지만 여전히 이네 씨는 심심해 보인다. 하필 코로나19까지 겹치고 말이다. 그래도 이네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선영지 코디네이터는 나에게 뿌듯한 듯 전한다. 이네 씨 요즘 말 진짜 많이 해요. 차에 탈 때도 어디 탈지 물으면 앞에 라고 선택도 하고 저랑 메가 커피 카페 앞을 지나다가도 딸기 요거트 광고를 보고 맛있겠다 라며 멈춰서 기도했어요. 이네 씨 말처럼 지원주택에 사는 건 좋은 것 같다. 이네 씨 말처럼 그 자체만으로 말이다. 굿. 호영선 씨는 최근 점심 후 담배 두 개비를 태우고 커뮤니티 센터를 꼭 방문한다. 차 한 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음에 드는 듯하다. 최근은 믹스커피 대신 붉은빛의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오늘은 입주 후 호영선 씨의 살아간 이야기를 듣고자 어제 요청을 해둔 터였다. 오류동의 온후 변화된 부분에 관해 물었다. 딱히 애매하네 라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다. 삼촌 그럼 아침에 눈을 뜨는 상황부터 생각해 볼까요? 시설에서는 오전 6시에 생활교사가 직접 깨우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게 해. 이부자리를 개어준다거나 이곳으로 와서도 습관인지 항상 고정적인 시간에 눈을 뜬다? 딱 눈을 뜨면 그 시간이야. 여섯시면 활동지원사가 출근하기 전이네요. 집 안에 김영성님과 두 분이 계실 텐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어디가 더 편하신 것 같으세요? 여기가 다 좋지. 내 나름의 생각할 것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정리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보고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방송을 뒤지기도 하고 그게 많이 변화되었지. 평소 본인의 이야기를 즐기는 삼촌의 진짜 수다가 시작되었다. 시설에서는 누구누구가 아닌 전체적인 장애인들의 규정을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기서는 나를 위한 생활이지 나를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 할애가 되는 거지 그 점이 나는 굉장히 좋다. 오늘 선택하신 레몬티를 한 모금 드시고는 삼촌 아 뜨거워. 아 이건 너무 뜨거운데. 오늘도 나는 삼촌의 물 온도를 맞추지 못해 한 소리를 들었다. 향유의 집에서는 티타임이 따로 없었다. 각 층마다 선생님들 업무 보는 자리가 있어서 내가 차만 들고 달랑달랑 들고 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붙들어 놓은 거지. 지금 저랑 같이 차 마시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차이가 크지.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거지. 전체라는 거에서 완전히 이렇게 개인주의로 살면서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전에 이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다. 그쪽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이런 나를 위한 프리덤이라는 게 없었다. 거기도 묶임을 당했다. 여기처럼 내 방이다, 내 집이다라는 거랑 다르게 공동이라는 게 따라붙더라고. 그게 싫었어. 체험홈에서 세 명이랑 같이 살았다. 일상생활이 같이 시작돼. 일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여기랑 비슷하게 코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출퇴근하는 거고 세 명이 알아서. 사람도 세 명이 알아서 하는 거였다. 지금 코디처럼 세세히 내 생활에 대해서 간섭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 입맛을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체험홈 코디와 지원재택 활보나 코디들이 다른 점은 뭘까요? 지금 시스템이 훨씬 좋아. 체험홈을 나갔을 때는 소위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했었어.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것은 그런 점이 없어. 다만 임소라만이 좀 내가 느끼기엔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 그래도 그 시스템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여기가 훨씬 좋아. 그래서 한마디로 굿이라고 팍 튀어나온 게 그런 점이지. 시설에서도 잔소리가 있지 않았나요? 잔소리 있었지. 내 성격은 바로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내 장애를 입은 몸이지만 저거를 한 번 엎어 말아. 일단 고민을 한다. 내가 수그러들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거든. 무력을 쓴다거나 그런 행동이 나와. 여기서도 울컥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다스리는 거지. 내 마음을 도닥는 거지. 마지노선은 넘지 않았죠? 넘었으면 난리 났지. 활동지원사분들은 어떠세요? 딱 여러 활보들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정호형쌤입니다. 다른 활동지원사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뿐이지 나를 중심으로 맞춰주는 건 아니다. 향외집이나 등촌동에 나가서 체험했을 때 내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 누가 나를 식단을 빠짐없이 제공해 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원인이었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또 병원 생활을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향유의 집에 다시 기어들어간 거고 여기 오니까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 아주. 혈당 조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가 많이 참는 편이다. 음식에 대한 충동. 근데 그게 힘들어. 사실 엄청 힘들어. 특히 밤에는 솔직히 누가 자주 안 들여봐주면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도 안 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거든. 새벽 1시. 내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 내 속에 뒤집어지는 시간을 매일 체크하고 있다고. 영화를 본다거나 뭐를 입에 쳐넣어야 하는데 그 먹는 거는 다음 날이면 대번에 표가 나니까 한편으로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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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싸우는 거지. 삼촌은 당뇨약을 먹는다. 또 매일 아침 혈당 체크를 한다. 한 경진 코디네이터가 수치가 120 이하가 나와야 한다고 걱정하지만 삼촌은 150만 유지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친다. 삼촌 본인의 삶에 갑나라 배나라 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듯하다. 드링! 문자 알람의 대화가 끊겼다. 광면시청에서 확진자 동선 알림 문자가 왔다. 이놈의 코로나. 광면시청을 폭발하든지 해야지. 문자 때문인지 차를 다 마셔서인지 삼촌은 커뮤니 센터를 나가면서 말했다. 내일 봐. 여기서 사는 게 영화 같으니까 박현훈 씨를 커뮤니 센터로 초대했다. 원래 2시가 좋다고 하셨는데 호영선 씨와 시간이 겹쳤고 4시로 약속을 미뤘다. 오후 4시라 나른하셨는지 마음이 상하셨는지 최근 부쩍 큰 목소리로 말씀하곤 하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테이블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신 현훈 씨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현훈님 이사 오신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고개를 들고 씩 웃으신 뒤 다시 엎드려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좋겠어요. 네?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여기서 사는 게 영화 같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영화 같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화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일 수도 있죠. 좋은 장소와 좋은 사람들이랑 있어서 영화 같다고 하신 건가요? 응? 도저히 현훈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얼굴을 돌린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현훈 님 이사 오신 뒤에 변화된 것 중에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더 정신이 들어 집안이 다 깨끗해요. 집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선생님들 다 좋아요. 향후의 집과는 다른 점은 없나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을 많이 자서. 밤에 잠을 많이 자서. 낮에도. 향후의 집에서 사실 때보다 더 많이 주무세요? 향후의 집에서 새벽에도 일어났어. 깨웠어요. 원래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9시, 8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 8시의 정신이 나. 그럼 안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베란다, 커튼? 그런 거지. 커튼이 없어서 불편하세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선풍기는 없는데. 에어컨이 필요한지 묻자. 너무 추워요. 더 추워질 것 같은데. 할부 지원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오전, 오후 시간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들이 잘해 주세요. 네. 평소 간식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홈런볼 봉지를 뜯었다. 현훈 씨 앞에 놓아드리자 미소를 이었다. 맛있어. 현훈 님 댁에는 늘 과자 있던데 과자 좋으세요? 맛동산이었나? 맛동산이에요. 정숙 아줌마가 매일 사요. 현훈 님은 남정숙 씨와 함께 산다. 남정숙 씨와는 체험 홈에서부터 같이 살았는데 정숙 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만약에 혼자 사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으세요? 혼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이번 자리 파티도 남정숙 씨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응. 현훈 님의 자리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 향후의 집 직원 박진주, 성당 지인들을 꼽았다. 다른 권역의 입주민들이 자리 파티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발바닥 행동에서 자리 파티 영상을 만든 것을 보여드렸다. 노트북 방향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잘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든다. 역시나 시력이 안 좋아지셨나 보다. 안경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다. 자리 파티 날짜 정할까요? 달력을 하나하나 짚으시며 활동지원사 박경하 선생님하고 8, 9, 10, 11일, 12일, 13일, 13일, 13일 월요일에 할까요? 네, 시간은요? 오후 3시, 3시, 4시, 5시, 3시간? 자리 파티 때 뭐 먹을까요? 치킨 같은 거 맛있어요. 피자, 김치. 우리 먹기만 해요? 수다만 떨어요?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노래방 가서 춤추고 오기. 현우님이 부르시죠? 주인공이 불러야죠? 크게 웃으시는 현우 씨의 얼굴이 재미있고 반갑다. 이제 현우 씨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 가실지도 참 궁금하다. 기분이 더럽다. 호영 씨에게 지난 3월의 일상을 담았던 글을 읽어드렸다. 그리고 다시 3월이 되었다. 지원주택에서 한 해를 훌쩍 넘긴 요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삼촌, 작년보다 좋아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당뇨관리며 뭐 달라진 것들이 있으세요? 자유로운 생각으로 사는 것은 1년 전이나 변동이 없는데 혈당에 관해서는 각종 매체에서 떠들거나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 향유의 집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관심을 가졌어도 내가 구매를 못했어. 혈당 조절에 대한 광고라든가 의학 전문 매체의 방송을 들어도 그것을 내 걸로 소화를 못했었지.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당뇨 관리하고 계셨을 텐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선생이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의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잖아 자식 징그럽게 웃냐? 좋은 지원자가 되고 싶다는 나의 욕심이 마스크를 넘어서 삼촌에게 전달되었나 보다. 아무튼 오늘은 삼촌이 당뇨 관리를 위해 대학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참이었다. 지난 겨울부터 삼촌은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져 대학병원 진료를 다녔고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수치가 계속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인슐린 주사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인슐린 주사가 하나 더 늘었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슬프세요? 슬프기보다는 좀 더러워. 처음 갔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갑시다 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네 번째인데 세 번 갈 동안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벌컥 그런 처방을 내리니까 기분이 더럽잖아. 혈당이 높아지니까 약도 늘어난 게 아닐까요? 처음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 상태는 더 나빠진 게 아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그걸 잡기 위한 처방을 해 줬으면 약에 의존해서라도 내가 관리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더러워. 기분이 안 좋으셨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우선은 답터처방에 따르면서 내 식이요법 조절하면서 이겨봐야지. 간식을 조절한다거나 공복상태에 무엇을 먹어야 그게 안정적으로 잡히는지 연구해 봐야 하고. 음식 정보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까요? 한번 찾아서 알려줘봐. 사실 당뇨 관리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식사 조절을 해야 하는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직접 겪고 있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정보가 있어도 매일같이 실천하는 것은 동기나 목표가 없다면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나도 20년 동안 다이어트와 치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당뇨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즉 나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또 다른 잔소리 소재와 만났다. 삼촌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길 간절히 바라왔다. 선후빌 입구 잿더리연만 지키는 삼촌이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온 동네를 누비느라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열을 내는 삼촌의 모습을 늘 상상해왔다. 삼촌, 봄도 되었는데 이제 진짜 변화를 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오리동 지도는 왜 보여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동네도 접수해보려고. 갑자기는 아니고 처음에 와서부터 생각하던 건데 최근에 그 동네가 궁금해졌어. 여기는 다 마스터를 해가지고 특별한 장소니, 특별한 가게니 이런 게 새로운 것이 없어.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담배를 사도 꼭 길건너 편의점만 갔는데 지금은 따로 구매하는 데가 있어. 오류역 쪽으로 가다 보면 반석 귀금속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서비스도 괜찮고 나를 대하는 행동도 괜찮아. 마음에 드는 가게가 생겼다? 반석 귀금속 앞에 보면 마이유마트라고 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거기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삼촌, 장도 보시고 하세요. 담배 말고 어떤 걸 주로 사세요? 담배, 야식, 간식. 과일 가게는 이 앞에 있고 고기 종류가 필요하면 여기 반찬 가게 앞에 가면 정육점 있고 돈만 있으면 여기서는 다 구할 때가 있어. 가야겠다고 생각한 곳이 있어요? 몇 군데 알아볼 때가 있어. 말은 못해. 창피하니까. 행복이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가끔 필요한 일이야. 동기가 무엇이든 삼촌의 활동처가 넓어졌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왕이면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삼촌과 자주 만나자고 졸라야겠다.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는 삼촌에게 마지막 잔소리를 했다. 주사를 하루에 몇 번 맞아야 하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더 많아지겠네요? 야! 안 그래도 음료수 먹으면 배가 뚫린 구멍으로 질질 샌다. 아주 아주! 주사하膝으로 질질 샌다. tal 업계인이면부족이 더 많아진produ該 입장기 blew다. 마저 주사하 bolt 이 destroy에 오뉘오. 자θuin Ald щ해하자 정액 dus! 탑 реж而 htt gestion DHUSSu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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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감사합니다.